가자. 지금 라이브 하고 있어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비정지훈입니다.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요. 뮤직비디오를 찍는 날입니다. 뮤직비디오를 찍는데 여긴 어디냐고요? 어? 어디로 가는 거예요? 대표님은 아래쪽으로.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네. 여기는 뮤직비디오 촬영장이고 그리고 지금 오늘 제 뮤직비디오는 아니고요. 사이퍼. 우리 사이퍼 그룹의 뮤직비디오를 찍는 날입니다. 알겠습니다. 혹시 이렇게 해도 세로로 보이나요? 이렇게 할까요? 이렇게 해야 되나? 화면이 잘 보이세요? 이렇게 하면 되죠? 여기 지금 방송중에 KCMC가 지금 같이 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은 아니고요. 저희 메인컴퍼니에서 나오는 신인 그룹이죠? 네. 사이퍼의 촬영 현장입니다. 여기가 세트장은 아니고요. 아예 큰 쇼핑몰을 저희가 그냥 전세를 냈습니다. 엠뱅이 들어온거죠? 지금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뮤비를 찍고 있어요 와 이 와중에 어떻게 아셨지? 트레이드 센터인가? 감독님 안녕하세요 어이 안녕하세요 아 너무 감사해요 와이더님 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지금 6천명 들어오셨는데 아 너무 죄송해요 지금 애들이 어떻게 인터뷰를 따야되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갑자기 1천명이 나와버렸네 갑자기 1천명이 나와버렸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애들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촬영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촬영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사이퍼를 보여 드릴게요 잠깐 가봐야겠다 이거 계속 촬영하면은 그 짐벌을 메인터베로 봐야될거 같아요 아 잠시만요 한 번으로 갈게요 네 너무 일찍 오픈시켰다 조금만 이따 할꺼야 스팸바이유 음악 소리겠습니다 음악소리가 조금씩 다치죠 음악소리가 나와버렸네 음악소리가 나와버렸네 노래 제목은 안꿀려에요 옛날에 제가 놀면 뭐하는 뉴스도 공개했었는데 아 빨리 소개하고 싶은데 음악소리가 나와버렸네 음 자 컷됐어요 요즘 소개하러 갈꺼야 오케이 이제 소개하러 갈꺼야 지금 가고 있어요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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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브 방송이야 와 아하 자 인사해봐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사이퍼입니다 한번 사주세요 리더가 누구죠? 네 저입니다 네 인사해 네 안녕하세요 사이퍼의 리더 현빈입니다 자 그 다음 타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퍼의 온라운드 태그입니다 어 한국말로 인사해줄게 사이퍼의 영어로도 해줘야지 어 오케이 영어로도 해줘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 이름은 스테이 튜 오케이 케이타 안녕하세요 사이퍼의 기요미 랩커 케이타입니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일본으로 또 인사해드립니다 하시메하시데 사이퍼의 케이타입니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귀여워 안녕하세요 사이퍼의 분위 메이커 피라고 합니다 피면 저기 전라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요? 아냐아냐아냐 너 고향이 어디지? 토종일산입니다 토종일산이네 그럼 일산 사투리 좀 해줘 일산 사투리가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퍼의 분위기 메이커 피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퍼의 신금을 올리는 보이스 도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신금 올리는 거 맞아? 그렇습니다 신금을 항상 그럼 노래 한 번 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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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자로 마이크 됐어 됐어 네 안녕하세요 사이퍼의 웃음꽃 막내 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이퍼의 군필 맛형 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지금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제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빨리 나가야 됩니다 네 일단 전 빠질게요 안녕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아 됐어 네 여러분들께 소개는 했는데 네 네 사이퍼가 여러분들 3월 15일날 여러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데뷔를 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앞으로 주구장창 저기 살아온 데로 가야겠다 잠깐만요 네 네 네 네 사이퍼를 공개했는데요 음 공식적인 데뷔는 3월 15일입니다 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네 네 너의 목소리가 보여 너목보에 같이 출연하게 됐는데요 어 네 그때 또 사이퍼와 저를 보실 수 있고 음 아무튼 뭐 여러가지 방송계획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아마 곡을 여러분들께 좀 일찍 공개해 드릴 수도 있고요 아무튼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또 가서 제가 이것저것 좀 체크해야 되니까 저는 일단 잠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좀 꾸준히 네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도 가갖고 뮤직비디오 체크를 좀 해봐야 되니까요 네 그럼 이따가 혹시 갑작스럽게 불시에 또 키울 수 있으면 내일 라이브 방송을 하겠습니다 빨리 가볼게요 이따 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